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. 이번에 개봉해볼 랜덤 키링은 바로 캐로로 달콤젤리 키링입니다. 이거는 조금 나온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막 일견을 못해가지고 못 구입했는데 우연찮게 들어간 편의점에 있길래 구매했어요. 가격은 2,500원. 통신사 할인받으면 더 낮아지겠죠. 여러분들 그 통신사 할인 꼭 활용하시고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는 젤리가 들어있는 것 같고 위에 부분에 캐릭터가 키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살짝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는 느껴지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업을 보시고 느낌있게 골라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문질문질 만질만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랜덤으로 뽑아왔어요. 하나만. 그래서 그 위시는 솔직히 위시는 캐로로가 나왔으면 좋겠고 요거 울고 있는 캐로로가 나왔으면 좋겠고 타마마. 아 타마마 얘 너무 귀엽잖아. 볼 빨간 타마마. 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. 아무튼 이렇게 위시입니다. 그래서 이 밑에는 젤리인 것 같거든요. 젤리가 어떤 걸로 아 이거구나. 젤리빈이네요. 젤리빈. 어 그거. 유전자 변형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젤리빈 나왔어요. 얘가 들어있고요. 자 위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라인업이 들어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들어있네요. 들어있어. 오 다행이다. 라인업이 들어있고요. 짠. 이렇게. 8세 이상. 이렇게 해서 그 라인업에 이름이 써있지는 않네요. 자 해가지고 제발 사실 원픽은 타마마 볼빨간거. 슈슈슈슈슈슈슈슈. 아. 폭망. 개망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. 그렇습니다. 얘가 나왔어요. 뭐야 뭔지 모르겠어. 이게 나왔어요. 뭐 이건 그 필름지 떼면 더 선명해지긴 하겠는데 필름지 떼는데 제가 좀 힘들어하거든요. 그래서 폭망. 2,500원 날렸다. 다시 보면 살까? 이거 하나 뽑자고?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. 캐롤은 여기까지만. 여러분들 혹시라도 캐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2,500원.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꾸덕꾸덕꾸덕꾸덕 눌러주십시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